여러분들 본방송 여러분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당대표 후보 이 전륜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과 인연을 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그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레가 나왔죠. 그리고 나오고 이제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두 분이 잘 알고 계신 상태인데 저렇게 전화통화도 안 될 정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제 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한 모양이다 이 정도나마 생각을 해오셨을 겁니다. 이제 한동훈 저륜이 진짜인가.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은다마는 김건희 여사께서 아마 1월 무렵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핸드폰에 아마 문자메시지를 냈고 그 문자메시지의 핵심은 저로 인해서 많은 선거전에서 좀 곤란이 있으면 제가 기꺼이 사과를 할 그런 의향이 있는데 대선 중에 사과를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자메시지를 세상용어로 보면 그 문자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 싶을 때가 읽고 씹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읽고 씹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런 문자메시지를 한동훈 후보가 받은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재조정됐다 이렇게 본인이 밝혔는데 어쨌든 결론은 내용이 재조정됐건 재조정되지 않은 건 간에 영무인께서 보내신 문자메시지를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죠. 그게 그냥 가십거리가 아니고 현재 전국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당대표 경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한 분께서 트럼프 컨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오늘 방송에서 다룰 겁니다. 자 이 보시면은 정말 이제 읽고 씹어버린 모양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아무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내용은 좀 수정이 됐지만 전체 맥락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하고도 한동훈 후보하고도 막역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절연 상태인 것 같아요. 절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개 여름 보시면은 이제 저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지금은 이제 논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 좀 강점이 생기는 거 하니까 이 신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기사들 A기사 B기사 C기사 D기사가 아주 자동적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어떤 평가나 전망을 하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영국의 노동당이 14년 만에 대승을 했지 않습니까 한 600석 가운데 200석을 더 얻었거든요. 400석 정도로 승리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보수당이 대표를 한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한국의 앞날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한국이 이런 상태로 접근할 것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아예 제가 바쁘니까 뒤에 이야기 말고 좀 맛보기로 좀 보여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공공 영역이 확대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공공 영역이 어떤 분들은 어떤 체제가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다 종합하게 되면 공공 섹터가 크게 확대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 공공 섹터가 확대가 되면 사회가 대개 어떤 분위기의 사회가 될 건지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 점을 오늘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태원 sk그룹 회장의 2심 판결문 전문 분석에 대해서 어제 잠시 방송을 내보냈는데 오늘도 보니까 채태원 sk 회장 측에서 전간 판사들을 영입해 가지고 초호화의 전간 판사들로 팀을 보강한 그런 뉴스가 났기 때문에 그 뉴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든 간에 1조 한 4천억 정도의 돈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니까 상당한 정도의 소송비를 투입했으라도 대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채태원 회장 측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환 뭐 이거는 다른 나라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1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이든 현직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 폭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주제가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후보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어제와 또 거제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이 조선일보 논조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논조가 바뀌고 있는데 전 북한 핵대사를 지냈던 분이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실었던 외부기구 내부기구를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미국 정세 분석을 행한 그런 글을 오늘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도 조선이나 중앙 동화에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아주 엉터리 칼럼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정말 냉정하게 이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냉철한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미 의존도가 높고 국방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세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은 생사가 갈려있는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정확한 그런 글이 실렸기 때문에 미국 정세를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은 필수 의료가의 붕괴라는 그런 문제를 지금 참 경험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들은 환자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퀄리티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기 때문에 이 필수 의료가 특히 흉부외과라는 신경외과가 얼마나 지금 붕괴하고 있는 상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외과 의사들은 앞으로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 일이 고질적인 문제로 20년 정도 계속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해야 되는 그런 피로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전현직 관리들이 대부분 이것을 뭉개는 쪽으로 활동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외과, 흉부외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